홍콩 마카웨이스님 안녕하세요 아 네 홍콩은 지금 오전 8시 35분이군요 샤론니님 블랙커피 따따블 때리면서 동영상 작업하고 있습니다 편집하시는 곳 계시는군요 제가 준비한 사연 하나 읽겠어요 이런 제목이에요 남편과 싸우고 모텔 왔어요 저는 지금 아이 낳고 일도 그만두고 살도 20kg 찌고 머리도 빠지고 잠도 못 자서 얼굴도 퀭하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요 제가 돈도 못 벌고 집에 아이 보고 있으니 남편이 너 지금 상태 바닥인 거 알지 최악이야 진짜 거지 수중에 단돈 100만원이나 있냐 너 집불도 없으면 나중에 우리 엄마 모시고 살아야 해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아이를 남편에게 안겨두고 아무 모텔이나 와서 지금 글 쓰고 있어요 이 기분 처참해서 미치겠어요 이럴 거면 아이 낳는 게 아닌데 직장 그만두는 거 아닌데 이런 소리 들으려고 아이 낳았나 싶기도 하고 우울해서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우리 연못 속 금도끼님께서 일찌감치 헤어지심이 오케이 하셨어요 아 우리 꽃님TV님께서 저랑 비슷한 사연인 듯 하네요 늦둥이 낳고 체중 늘고 돈 못 번다고 구박당했쥬 지금은 제가 돈 잘 벌고 몸매 관리하고 다니니 엄청 잘해요 그런 남자들 나빠요 우리 여자들 힘내요 라고 하셨네요 우리 꽃님TV님께서 사연 속 여성님 그런다고 집 나가고 모텔 가면 안 돼요 그럴수록 가정에서 충실하고 일하셔요 운동하고 와 너무 좋은 말씀이시네요 이 사연에 대한 댓글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1번이 뭐냐면 다시 한번 다짐하는 비임신 비출산 이거예요 자 두번째 댓글은 아이 안겨 놓고 나오신 거 잘하셨어요 친정에는 못 가나요? 모텔에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 친정에라도 가셔서 마음 추스리세요 이게 두번째 댓글이고요 세번째 댓글도 읽어드릴게요 지가 뭔데 지가 벌어서 아내 통장에 용돈 100만원도 못 넣어주는 주제에 지네 애미 데려다 살려고 아내 가스라이팅 하네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또 이런 댓글도 있어요 결혼 전에는 무릎 꿇고 데려가서 후려치는 중이네요 이혼해요 애가 눈에 밟혀도 이혼하고 준비 다 되면 아이를 데려오세요 어차피 저런 남자는 애기 못 키워요 글쓰님이 애기 못 준다고 할수록 그거 쥐고 흔들 거예요 염전 노예처럼 말이죠 계속 녹음하고 증거 수집하세요 라는 댓글도 있네요 또 다른 댓글은 이런 게 있어요 글쓰님 남편은 사랑은 고사하고 님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도 없고 님이 싫은가 봐요 너무나도 싫은 사람이 아니라면 어찌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섯번째 댓글 읽어드릴게요 인생을 바꾸기에는 오늘이 제일 빠른 날이에요 아직 사실날이 많으니까 글쓰님을 위해서 최선이 뭔지 생각하시고 바로 실행해 보세요 애기 말고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일곱번째 댓글 읽어드릴게요 저런 애비 밑에서 보고 자라는 아이는 나중에 님에게 지 애비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남편도 모자라서 자식한테까지 무시받고 싶지 않다면 힘을 기르세요 일단 월요일까지는 죽어도 들어가지 마시고 당장 알바라도 시작하고 죄 취업 도전하세요 글쓰님이 없으면 생활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라고 대답하신 댓글도 있었어요 사실은 말을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부부지간이고 그리고 부모지간이잖아요 근데 말을 함부로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꽃님TV님께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세월이 가면 나이를 먹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동반자가 최고입니다 자식은 출가 외인입니다 서로를 탓하기보다 감싸주고 사랑해주며 살아갑시다 여성분도 비관하지 말고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켜보아용 남편에게 탓하기보다 존중받도록 노력하는 게 최선입니다 와우 너무너무 좋은 그리고 이분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댓글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꽃사랑혜선님께서 열심히 살고 아이들 보듬으면 언젠가는 알아주실 거예요 이왕 집 나오셨다면 보름 정도는 들어가지 마세요 우리 꽃님께서 사랑은 주는 만큼 다시 돌아옵니다 상대편에게 주는 것도 좋지만 자신에게 주는 사랑은 더욱더 큰 사랑으로 돌아온다는 것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라고 말해주고 싶답니다 아우 어쩜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귀한 보배 같은 네 일일이 다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은 결혼 생활 외로운데 이혼하는 게 나을까요 이런 제목이에요 제가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그래요 바람핀 것도 아닌데 사는 게 안 낫냐 하시는데 저는 혼자 살 때보다 돈은 돈대로 나가고 외롭고 힘든데 다른 분들은 결혼 생활 어떻게 하는지 여쭤볼게요 신혼부부입니다 남편 나 둘 다 맞벌이해서 생활비 반반 내서 생활 중이고요 평일에 남편은 집에 오면 내가 차린 밥 먹고 계속 게임만 하고 그러고 잡니다 부부가 같이 밥 해먹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주말에는 둘 다 이틀 휴무입니다 주말 하루는 나가서 마트에서 장도 보고 데이트도 하고 싶은데 남편은 토요일 일요일 아침부터 새벽까지 게임만 합니다 나는 나대로 주말에 나가서 놀고 오거나 시간 보내고 오고요 이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이렇게 외로운 결혼 생활 해야 되나 싶네요 차라리 혼자 살고 평일에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남친 만들어서 노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혼 생활 다들 이런가요? 라는 사연입니다 우리 꽃님TV님께서 저 같으면 나만의 다른 일을 하면서 남편에게 관심 짓지 않을 것 같아요 하하 그러면 남편이 다가올 것 같아요 하셨어요 오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네요 그쵸? 우리 꽃사랑혜선님께서 그런데 게임에 빠진 철부지라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좀 오래 걸리겠는걸요? 걱정입니다 하셨어요 음 그렇죠 제가 댓글 읽어드릴게요 1번 베스트 댓글입니다 저라면 아직 사랑해도 이혼합니다 저 남자는 게임한다는 잔소리하는 엄마 피해서 결혼한 것 같네요 잔소리 덜 하고 원할 때 공짜 잠자리 하고 저라면 제 남은 인생을 위해서 이혼합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이혼해서 좀 더 책임감 있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세요 아이 생각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이혼하세요 저런 남자랑은 애도 못 낳죠 그리고 친정 부모님 생각은 옛날 분들이니까 이혼은 무조건 여자에게 흠이라고 생각하시니까 걱정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글쓴이 본인이 능력만 있으면 더 나은 인생을 살아야죠 그리고 밥해주고 빨래해주는 건 당장 끊으시고 남편의 일상을 예전에 기억나는 것들과 지금을 꼼꼼히 기록하셔서 나중에 이혼할 때 사용하세요 라는 댓글이에요 꽃님TV님께서 남편이 게임만 한다고 외롭다고 이혼한다면 현명하지 않아요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속상하다고 무조건 이혼한다는 건 아닌 듯 결혼 37년차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연애 기간을 오래 하는 게 좋은 것 같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댓글 읽어드릴게요 맞벌이하고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남편 밥은 왜 차려주나요? 그냥 1인분만 음식점에서 포장해서 먹고 유튜브 넷플릭스 보세요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운동하러 다니시고 저도 사람들이 휴대폰 손에서 안 놓는 이유를 몰랐는데 유튜브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네요 물론 남보다 못하게 사느니 이혼하는 게 낫겠지만 이렇게 한번 남편과 똑같이 해보세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세 번째 댓글 읽어드릴게요 연애 때는 1인분의 인생을 살았는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여기 뒷배경 뉴질랜드 맞고요 이 곳은 미션베이라는 곳이에요 비치에서 그냥 아무나 들어가서 수영해요 저렇게 수영하는 사람 노는 사람 공원에서 노는 사람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 돌고 있지요 분수대에서 노는 사람 국가에서 꼬마 애기들이 들어가서 수영하는 거 보이세요? 원래는 안 되는 건데 그냥 자유롭게 저렇게 해요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제지하는 사람도 없고 뭐 재미있죠 저의 비치에 가서 사람들 수영도 하고 책도 있고 선탠도 하고 아주 자유롭게 보내고 있고요 윈드셀핑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주 다양하게 물놀이를 즐겨요 세 번째 댓글입니다 혼자 사느니만 못한데 뭐하러 같이 살겠어요? 뭐라도 득이 돼야 말이지 돈 더 들고 일거리 더 많고 더 힘들고 더 외롭고 애라도 있나? 같이 살 여유가 있나? 저런 인간은 힘들거나 아플 때 의지도 안 돼요 맘 돌아섰으면 빨리 정리하세요 쓸데없이 밥해주고 빨래해주면서 시간 버리지 말고요 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우리 꽃사랑혜서님께서 근데 남편이 직장에라도 열심히 다닌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이유는 좀 그렇고 대화를 좀 해보세요 네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사실은 저 사연들이 올라오는 사람들한테 대부분의 사람들이 충고하는 게 그리고 댓글 다시는 게 어쩜 그렇게 망설이지도 않고 이혼하세요 이게 너무 많은지 저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요 뭐 우리 지금 꽃사랑혜서님처럼 그래도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 아까 꽃님님처럼 그래도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극소수해요 거의 못 찾았어요 제가 찾았으면 아마 가지고 왔을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내 남편이 그렇다 그러면 내가 정말 잘 인내하면서 버틸 수 있을까 만약에 내 딸이 결혼했는데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한다 그러면 나라면 어떻게 말을 해줄까 사실은 고민이 돼요 다음 댓글도 읽어드릴게요 다섯 번째 댓글입니다 밥 먹고 게임만 하는 놈 밥은 왜 차려요? 이혼할 마음이 없나 보네요 정신을 덜 차리셨네요 투정 부리지 마시고 제대로 행동하세요 당신같이 투정 부리면서 밥하고 청소하고 이혼 못하는 여자들 질비해요 말로만 이혼 말하지 마시고 정신 차리세요 어디서 게임충을 골라서 밥을 차려주나요? 이런 댓글이셨어요 자 이제 여섯 번째 댓글 읽어드릴게요 이번엔 또 게임충이네 한 가지가 더 추가네 담배충, 술충, 성매매충, 음주운전충, 문신충 이 다섯 가지만 피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게임충도 있었군요 이런 댓글이에요 꽃님TV님께서 이혼한다고 더 좋은 사람 만나는 사람 못 봤어요 서로 대화하고 생각해 보세요 라고 우리 꽃님TV님께서 말씀하셨고 대화가 많아야죠 네, 5월이네님 감사합니다 집에 오면 게임만 하게 된 이유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또 이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생각도 전혀 못했는데요 게임만 하는 이유 오, 이게 게임충이라서 그런 건지 이 아내와의 대화나 이런 게 싫어서 게임에 빠진 건지 아님 뭐 또 다른 이유가 있든지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네요 그쵸? 그 사람 입장에서 네 또 다른 댓글 잘 가져왔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 키보드를 박살낸 적도 있는데 게임에 미치면 이것도 잘 안 통해요 목매지 마시고 주말 동안 글쓴이가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즐기세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밥도 신경 쓰지 마세요 어느 순간 남편이 자기한테 신경 안 쓴다고 서운하다고 찾아올 겁니다 저는 폰 메모리장이랑 다이어리에다가 남편놈 오늘도 몇시부터 몇시까지 게임함 처먹고 잠 이렇게 계속 기록해놨어요 라고 쓰셨어요 우리 회사 언니도 이혼했는데 상황이 완전 똑같아요 심지어 그 언니는 주말 부부였어요 라고 얘기하셨네요 워리니님이 말라테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to my friend 코이샤론 채널 Please stay for a long time and chat with us 오 워리니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목은 임신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네 임신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 내 나이 서른 살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을 때 시댁에서는 손주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라 애초에 나도 딩크도 아니고 아이를 가질 생각은 있어서 병원에서 날짜 받으며 7개월 만에 임신이 되었다 기쁨도 설렘도 잠시 6주차에 입덧이 찾아왔고 새벽마다 잠을 못자고 헛구역질해서 음식 섭취는 새콤달콤이나 오렌지 주스를 겨우 먹었고 밥만 먹으면 소화불량에 회사에서도 옆자리 직원의 담배 냄새, 커피 냄새 등으로 구역질이 올라와서 사무실에서 수시로 나가 혼자 헛구역질하고 들어왔다 회사 출퇴근 때는 자동차를 타는데 자동차 냄새가 너무 역겨워서 헛구역질하다가 울면서 퇴근했다 아이한테 영양소 안 갈까봐 소화불량이 와도 꾸역꾸역 먹었다 다행히 토하는 입덧은 아니어서 먹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입덧약은 그닥 소양은 없었고 20주차까지 입덧을 했다 찰은 3kg 정도 빠졌고 입덧 당시 시댁에 입덧이 심하다고 했으나 자긴 안 그랬다고 어떤 기분인지 이해하지 못하시더라 엄마한테 물어보니 입덧은 엄마 따라간다며 엄마도 그 정도 했다고 하셨다 지난 추석 때 힘들어서 안 가고 싶었으나 나도 처음이고 시댁도 모르니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전을 2시간 붙이다가 쓰러졌다 그때 다들 놀랐는지 그때부터는 조심스럽게 대해줬다 입덧이 끝나고 나니 평상시 몸으로 돌아와서 미친 듯이 음식을 먹었다 2주 안에 5kg가 찐 것 같다 의사쌤이 임산부 당뇨 걸린다고 주의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다시 찾아온 원인 모를 두통 하루 종일 머리가 아팠다 머리가 아파서 눈물이 날 정도 의사쌤이 타이레놀 먹으라고 했으나 괜히 아이한테 잘못될까봐 거의 안 먹었고 먹어도 완전히 기원하진 않았다 이 두통은 한 달 동안 이랬던 것 같다 원인은 임신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 딱히 방법이 없다더라 그 와중에 몸에 변화도 생겼다 젖꼴지도 엄청 커지고 A컵 가슴은 징그럽게 늘어나 처진 D컵으로 커진 것 같았다 짧은 사이에 커져서인지 가슴에는 튼살이 가득 배도 가려워서 어느 날 보니 튼살이 생겼다 튼살 크림과 오일은 2개월부터 지금까지 발랐는데 사람마다 다르다고 한다 또 24주차 임당 검사를 했는데 1차의 임산부 당뇨 의심을 받았다 몸무게가 5kg 밖에 안 쪘는데 일주일간 다이어트식 하고 하루 걷기 1만보를 하고 재검했더니 다행히 통과 재검 날 당 떨어져서 머리가 어지러질했다 만삭 사진 찍기 위해서 28주쯤 내 몸을 관찰했다 너무 변해버린 몸매에 충격이 컸다 아직 내가 모성애가 없는 것일까 그냥 슬프기만 했다 다른 사람 같았다 쇄골 근처에는 쥐젓이 한가득 생기고 얼굴에는 기미가 많이 생기고 가슴과 배는 풀뚝 나와 있고 우울했다 32주가 넘어가니 임신 전보다 10kg가 쪘다 이젠 많이 먹어도 훅훅 찐다 식욕도 참기 힘들다 병원에서는 아이랑 양수 무게가 3kg란다 살이 찌는 이유는 아이에게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혈액량이 증가하고 모유 수유를 위해 지방 증가라고 하는데 커뮤니티에 보면 다른 임신부들은 3kg 찌고 누구는 5kg 찌고 애 낳았다는데 너무 생각없이 먹었나 싶다 이제 배도 너무 무거워서 하늘 보고 자면 방광배가 눌려서 못 자고 옆으로 자면 날개뼈가 부서지게 아프고 45도로 틀어서 인형끼고 억지로 잠이 든다 숨쉬기도 힘들어서 앉아서도 자고 별짓을 다 해보지만 그냥 밤이 힘들다 남편이 나 잘 때 코도 무지하게 곤다고 한다 원래 안 그랬는데 이제 배가 하도 튀어나와서 기침할 때 쉬야도 세고 생리대도 하고 다니고 양치할 때 배 누르면 또 샌다 없던 치질과 변비도 생겨서 치질약도 바른다 맨날 좌욕하고 나아지지 않고 점점 나빠진다 내가 볼 땐 제일 마지막 단계가 사기인 것 같다 임산부라 수술도 못하고 애 낳고 수술해야 된다고 연고 처방만 내려졌다 그냥 내 몸이 다 망가져서 너무 속상하고 우울하다 내 주변에는 아직 임신한 친구들이 없어서 얘기할 사람도 없고 남편에게 말해도 의미 없는 위로만 해줄 뿐 공감하지 않는다 엄마한테 말하면 우리 때도 다 그랬다고 하신다 애 낳으면 돌아오냐고 물어보니 다 돌아오는 건 아니라고 한다 내가 정말 임신을 쉽게 생각했나 보다 정말 애 낳을 때 진통만 무섭게 느껴졌는데 몸에 변화는 없던 우울증까지 오게 되는 것 같다 애 낳으면 이제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되겠지 이제 7주 남았는데 회사 다니기도 힘들다 빨리 육아 휴직하고 들어가고 싶은데 회사 분위기상 37주까지 일하다가 들어가기로 했다 잠도 못 자고 괴롭다 새벽에 1시간마다 깨서 쉬하러 간다 없는 쉬 쫄쫄하고 다시 자고 하루 밤 동안 6번은 깨는 듯하다 애 낳으면 이 괴로움이 잊혀진다고 하는데 난 아닐 것 같다 시댁에서 둘은 낳으라고 하는데 진짜 못하겠다 키 164에 몸무게 57kg로 시작해서 지금은 67kg가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애 낳을 땐 70kg 되겠지? 임신하면 이것 외에 더 많은 증상들이 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임신해서 입덧이 왔는데 토덧 해서 음식을 못 먹어서 이틀에 한 번씩 수액 맞으며 회사 다닌다고 한다 다들 임신 준비시 많이 찾아보고 알아보고 결심하고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엄마들 정말 대단하고 존경합니다 항상 힘내세요 이런 사연이에요 임신했을 때 어떠셨는지 이분이 굉장히 자세하게 쓰셨죠 제가 임신을 안해봤어 근데 남자분들은 모르시잖아요 이거 제가 준비한 댓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댓글이 뭐냐면 이러니까 임신에 대해 쉬쉬했구나 이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죠 아 임신하는 게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분 덕분에 우리 꽃사랑회사님께서 요즘은 애 낳을 때 병원에서 진통제 등 고통이 적고 임신 기간 입덧과 임신 중독증 등 더 힘든 것 같아요 애 낳고 몸 관리하시면 몸이 회복되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애기 건강과 엄마 건강 잘 지키셔서 건강한 애기 낳으세요 두 번째 댓글 읽어드릴게요 베스트 댓글입니다 제발 이런 글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나중에 후회를 하는 사람 늘어나지 않게 하셨어요 세 번째 댓글 읽어드릴게요 35주 차 둘째 가진 워킹맘이에요 너무 공감 가는 길이라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건 안 겪어보면 정말 모르죠 출산까지 힘내세요 하셨어요 우리 꽃사랑회사님께서 울 시어머니는 입덧 없이 낳으셨고 전 열 달 내내 밥 못 먹었거든요 배고파서 울면 울 남편 하는 말 배가 덜 고파서 안 먹는다고 해서 그 말이 뼈에 사무치게 남았어요 아... 으으으으... 어떡해 눈물나네요 정말 아... 어떡해 음 그러셨구나 어떡해요 우리 여기 계신 남자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말은 평생 가자요 평생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애기를 위해서도 정말 먹고 싶고 그차! 아! 그쵸 우리 계도식님 각골낭망 하하하하하하 그리고 사과 꼭 받으세요 나중에라도 지금 계속 쌓여있는 거잖아요 그쵸 너무 반드시 조심해야 될 말들 네 아!! 네 지금은 정말 잘해줘요 그래도 그 말은 잊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남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에 망했다든지 건강이 크게 안 좋아졌다든지 이렇게 막 최하의 하락으로 떨어졌을 때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말이 필요하지 그게 아니면 평생 정말 한이 되죠. 네 번째 답글입니다. 한 최대한 남편과 함께 하세요. 돌까지는 둘 다 무지하게 힘들고요. 싸우고 할 텐데 현명하게 잘 이겨내시길 바래요. 애기가 좀 커서 말 가능하면 괜찮아집니다. 우울함도 시간이 답이 더라고요 하는 댓글이셨어요. 어떤 분 댓글이 이런 게 있어요. 임신 준비 임신 기간 열고 본문 내용 참조 가로 닫고 출산 제왕절개든 자연분만이든 엄청 아픔 출산 후 바로 젖이 도는지 몰랐는데 젖을 보고 당황함 3시간마다 유축 젖소 된 것 같음 젖 몸살 가슴 마사지 수치스러움 5로 생리 열 달치가 나옴 출산 후 조리원에서 호르몬 변화로 인해 우울 6가 100일의 기적이다 뭐다 하지만 100일이면 탈모가 온다 뭐 하나 쉬운 게 없음 이런 댓글이셨어요. 여섯 번째 댓글도 읽어 드릴게요 아이고 세대 고생하네요. 그래도 임신한 후 10kg는 평균입니다. 제 딸 아이가 예정일부터 한 달 먼저 태어났는데 그때 증가했던 몸무게가 28kg 이었어요. 모유 수유하니 3개월 만에 5kg 빼고 다 빠지더라구요. 아이 태어나면 그 고생했던 순간들 다 잊어버립니다. 힘내세요 라는 댓글이셨어요. 마지막 댓글 읽어 드릴게요. 이거 좀 슬퍼요. 저는 이런 푸념조차도 부럽네요. 작년 이맘때쯤 아이가 너무 아파서 먼저 하늘나라에 보냈어요.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올해 5월달에 돌잔치도 했을텐데 시간이 많이 지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몸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럼에도 내 자식이 건강하게 태어나주면 그만큼 행복한 게 없을 거예요. 라는 댓글이셨어요. 마지막 사연 읽고 끝을 내겠습니다. 마지막 사연은 좋은 글로 마무리를 해요. 앞에 사연들이 좀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연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좋은 글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생각이기를 바라면서 이런 글을 준비합니다. 제목은 우리 이렇게 살자. 우리 이렇게 살자. 사랑하는 사람아, 당신과 나 서로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임을 알고 살아가자. 거짓없는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의 가슴에 상처 주지 말고 늘 아름다운 사랑으로 주고 받으며 살아가자. 당신과 나 태초의 아담과 하화가 되어 나쁜 마음 오염되지 않은 순수 그 자체로 살아가자. 머리로는 아름다운 생각만 하며 눈으로는 좋은 것만 보고 입으로는 부드럽고 상냥한 말만 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기쁨을 주고 행여나 나쁜 소리, 이상한 소리를 들은 귀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버리자. 사랑하는 사람아, 우리 둘만큼은 남에게 존경받지는 못하더라도 미움받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말자.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살기가 어렵더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올바르게 가지고 살자. 이것이 진정한 삶이다. 내 옆엔 항상 당신이 있고 당신 옆엔 또한 내가 있음을 기억하자. 이것이 사랑이다. 바람세월 중에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샤론의 사연 데이트 월, 수, 금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방송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